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의 창도백이 가수 이차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푸부의 고장 영동을 또 찾아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앞선 우리 초대가수 분들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한 번 더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11개 시군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민 여러분들 충주시민 여러분들 제천시민 여러분들, 괴산군민 여러분들 진평군민 여러분들 진천군민 여러분들, 옹천군민 여러분들 음성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단양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부은군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영동군민 여러분들 정말정말 반갑습니다 자 중국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회가 되어서 또 성악리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두 번째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역시 박수치면서 또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사나이 청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고소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노래 중간에 돈도도 침입만 아셨죠? 돈도도 침입만 명예의 도도 침입만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준비 돈도도 침입만 명예의 도도 침입만 자 그렇다면 이것만 유의하면서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국민 여러분 제사시민 여러분 대상군민 여러분 옥천군민 여러분 섬군민 여러분 지천군민 여러분 지평군민 여러분 고흥군민 여러분 단양군민 여러분 병동군민 여러분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충북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우리 11개 지군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어서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무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 한 부분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이번에 발매한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풍릉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충북 이곳 영동이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면서 들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풍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열 수를 넘어섰고 꽤 늦은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물론 꽤 올해 또 이렇게 함께하려고 공연인 탓에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남아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동국민 여러분들 활 만나는 영광 그리고 하나 되는 충북 오늘 충북 도민체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네 번째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종교앨범 이번에 또 발매한 곡 수록곡인데요 여러분들 건배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떻게 괜찮은지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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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선수단위 여러분들 절대 부상 없이 절대 다치는 거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체중대회를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축복도민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물 한 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쉬우시죠? 아쉬우세요? 우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딱 5분만 준비되어 있는 곡장에 딱 5분만 우리끼리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나 통과 강바람에 치마 불을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구리까지 돌아다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 셋 넷 흔하귀서 고기면 누가 모르나 늙으신 부모로 내가 모시고 vez 해야 해야 노래를 쳐라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헤이 지어지면 그리 웃고 만나 보이면 시드하고 너 없을까? 신사랑 하나 둘 셋 넷 믿는다 믿어라 변치지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며 생각사로 생각하는 내 점주 하나 둘 셋 넷 하나 잘 잃어라 이겨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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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미스키도 잘 있어 미스키도 많은지 오늘 말은 귀야 귀야 잊어라 희망하니 순정말은 버리지마 버리지마 아하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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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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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도망가 시다 큰아 사랑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가선생님 성불에 난 가지마오 가지마오 마지막 둘 셋 넷 하나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지 잘해야 하나 둘 셋 넷 떠나버린 사랑이라면 사랑한단 말은 왜 했나 하나 둘 셋 넷 홀잠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억지 오래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례야 미운사네 한 번 더 미운사네 미운사네 한 번 더 미운사네 한 번 더 미운사네 마지막 짓도맥이 보내고 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영동북민 여러분들 중국토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미운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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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사드리도 멍북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